안녕하세요. 랭고스타윤 송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목표는 애플리케이션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간의 차이점을 아는 거고요. iOS 멀티태스킹 환경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iOS 멀티태스킹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iOS는 유닉스 기반의 OS입니다. 유닉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서버를 돌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운영체제죠. 맥에 설치되어 있는 OS X이 유닉스 기반이고요. OS X에서 가지를 쳐서 나온 iOS 역시 유닉스 기반입니다.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UI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나 데몬이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속하고요. 하지만 iOS는 유닉스 시스템이지만 저런 사용자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허용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프로세스가 소켓을 열어놓고 서버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리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안된다는 거죠. 우리의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안이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악성 프로그램 역시 백그라운드에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허가된 몇몇 조건상에서만 백그라운드에서 제한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환경 제약은 CPU가 항상 부족하고 메모리도 항상 부족하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항상 부족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환경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뭔가 스마트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막혀있다 보니 백그라운드에서 아무런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너무 스마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막 생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될까? 이런 작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애플은 iOS4에서부터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원활히 마음껏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라고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APNS,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뭔가 알람이 오는 그런 서비스고요. 로컬 노티피케이션, APNS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라 기기 내에서 예약이 되었다가 메시지가 오는 그런 로컬 노티피케이션 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동작 중에 홈 버튼을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 모드로 보내더라도 하던 작업을 마무리 짓는 저런 태스크 컴플리션 그리고 오디오 스트림이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더라도 오디오 스트림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백그라운드 오디오라든지 사용자의 위치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백그라운드 로케이션 그리고 앱이 켜져 있지 않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다가 소켓을 하나 등록해놓고 시스템이 감시해주는 그런 VoIP 기능 또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일런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조용한 노티피케이션이 와서 백그라운드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스마트한 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